슬래시 사진 등호 tv조선 연애의 막방송화명 캡처 연애의 맏에 고주원이 등장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맏에서는 고주원이 새 멤버로 합류했다. 고주원은 이른 새벽 카더가든의 명동콜링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고주원의 극도로 감성적인 모습의 진행자들은 이 필모를 넘어섰다며 감탄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안에서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고주원 밑에는 고독기란 자막이 깔렸다. 침대에서 일어난 고주원은 유산균부터 챙겨 먹었고 한강 러닝을 하며 다리 사이의 풍경을 찍는 모습으로 남다른 자기관리와 감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주원은 한강 벤치에 앉아 음악 감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행자들은 타고난 감성이라며 감탄했다. 취면은 유산균ettre